우와! 좋아 다 안으셨죠? 나 이런 사람이야 자 제 구령에 맞춰서 갑니다 제 구령에 맞춰서 빨리하세요 제 구령에 맞춰서 빨리해 빨리해 어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어머니 빨리하라고 또 어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 아니 실화 거짓말 실화 거짓말 괜찮아요? 아 자 제 구령에 맞춰서 그냥 가요 어머니 뭐야 감춰박해 뭐야 어머니 뭐야 감춰박해 뭐야 아니 떨어지시면 허리 다칠까봐 네 실화 감춰박이 실화 자 하나하면 일어나십니다 앉았다가 하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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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럴 거만 안 했는데 하하하하하 감춰박이 심겨 어머니 심겨 빨리 집에 갈라 자 자 둘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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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 삼십사 잘한다 셋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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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오 다시 하나 자 둘 일어나셔야죠 일어나셔야죠 자 다 서 자 여서 더 빨리 더 빨리 손소방송 여성용으로 나중에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이 팀 아까워요 아니에요 내가 예상이 어떤 거예요 무슨 예상을 하셨어요 이제 떨어뜨려서 내가 굶는다는 거 예상했었기 때문에 몇 킬로나가세요 몇 킬로나가세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제가 70킬로는 넘는 것 같아요 사위 말대로 한 80킬로 나갈 거예요 나 안 다녀보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병원 가봐야 돼요 아 이거 많아요 엄마들아 보지 마셔요 어머니 좀 아깝지 않아요 남세방님이 아깝지 않아요 아이고 남세방 날 못 들어요 기운이 약해가지고 내가 무게가 많이 나가요 남선생님이 아주 단단하신데요 자 이번에는 파이널 경기예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 분이 이게 화합이 잘 돼야 돼요 없고 단 한 점을 돌아서 1등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깃발을 먼저 뽑아주시면 돼요 어 깃발을 아구 잠깐만 어깝다 아우 primo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 괜찮을킨ому 안 했는데 내가 그 안주로 빌라줄래요. 안주로 빌라줄래요. 어펴보세요. 괜찮으시죠? 괜찮으시죠? 아 우리 불러요. 괜찮으시죠? 와! 어무셨어 어무셨어! 언니 왜 이렇게 웃으세요? 어머님 빨라격해요. 자 준비하시고요. 준비 시작! 와와와와와와와! 어 비세요 x3 신나기 가자. 기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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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될거야. 우와! 이거 어떻게 될 거야? 아이고, 어떡해. 아이고, 어떡해. 어휴, 어휴, 어휴. 자꾸 멀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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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. 어휴, 어휴. 아휴, 그거 같더라고요. 끙, 끙, 끙 해 가면서. 꼴치를 얼마나 그래도 안 받고 돌아오려고. 그것만은 과상하다,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. 어머니 파이팅! 자, 꼴치 면허야죠, 꼴치 면허야죠, 꼴치. 꼴치는 면허야겠다, 꼴치. 꼴치가 아니라 나는 끝까지 가는 게 없는지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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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왜 거들어져. 아쉽다, 아쉽다.